엘리자베스 까밍이가 애호박을 먹습니다. 까밍이는요, 애호박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엘리자베스 까밍 is eating zucchini. It says zucchini is the best food in the world.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키우는 달팽이 집사입니다. 저는 이제 달팽이를 키워본 지 1년 5개월 정도 됐어요. 작년 2월 달에 처음으로 달풍이를 데려왔으니까요. 그게 이제 저의 경력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토종달팽이 있죠. 명주달팽이라든가 동양달팽이, 아제비달팽이 같은 달팽이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지 않고 특히 폐각이 없는 우리 민달팽이들 있죠. 민달팽이에 대해서도 좀 아는 바가 매우 적은데 그래도 어쨌든 달팽이를 키우시는 모든 집사님들 다 환영합니다. 반가워, 반가워.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가 또 있죠. 오늘의 주제는 다른 달팽이들한테도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토종달팽이까지도.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달팽이들한테 곤충젤리 줘도 되나요? 이제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는 곤충은 키워본 적 없어요. 사실 제가 키워본 동물이 많진 않아요. 예전에 강아지 한 마리 한 16년 정도 키우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보는 그런 경험은 있고 그리고 뭐 어렸을 때 병아리, 우리 다 초등학교 때 병아리 한 마리 정도 키워봤죠. 그 정도. 그런데 끝까지 이것도 역시 못 키웠고요. 좀 그렇게 강아지를 제외하고는 곤충, 동물을 이렇게 좀 길게 키워본 경험이 없는데 특히 곤충은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젤리, 곤충젤리가 있다는 거는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젤리가 흔하고 유명하다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뭐 이런 친구들한테 먹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 상표가 다 이런 거더라고요. 이거는 종류가 하나인가요? 어쨌든 간에 곤충젤리, 곤충 키우시는 분들은 다 집에 여러 개 있을 겁니다. 특히 달팽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는 동물을 이제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달팽이만 키우지 않으시고 이런 종류의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이런 친구들도 함께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러다 보면 집안에 이런 젤리가 이제 많이 굴러다니죠. 그리고 이런 젤리 달팽이들한테 줘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일단은 줘서 큰일 나지는 않는다가 이제 결론이고요. 더 큰 결론은 그렇다고 일부러 주지 마시라입니다. 아주 가끔 주는 거는 괜찮겠지만 이걸 달팽이들한테 좀 자주 주기에는 이 안에 당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염분은 없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치명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걸 자주 급여해 주시면 별로 좋진 않다. 그래서 달팽이들에게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달팽이들 너무 배고프겠다. 근데 집에 이런 것뿐이 없다. 그럴 때는 좀 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사서 주지는 마세요. 제가 달팽이 집사가 먹였대요. 막 이러시면서 사서 주진 마세요. 자, 우리 집에서 현재로서는 먹성이 제일 좋은 친구가 까밍입니다. 엘리자베스 까밍이. 얘가 입이 조금 짧은 친구였는데 언젠가부터 어마어마하게 먹기 시작했어요. 까밍이한테 그래서 한 번 시식을 해보라고 줬는데 지금 까밍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요. 한 번 들여다봅시다. 같이. 안녕하세요, 까밍이.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 까밍입니다. 이 친구를 부를 때는 엘리자베스 까밍이 아니고 엘리자베스 까밍. 이게 엘리자베스의 S를 올려주세요. 아무튼간에 우리 까밍이 지금 자다 깨가지고 좀 반쯤 깬 상태예요. 그래서 반은 깨있고 반은 지금 졸린 상태인데 지금 이러고 자고 있는데 한 번 곤충젤리를 넣어줘봤습니다. 먹을지 안 먹을지. 물론 안 먹으면 그냥 바로 빼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런 곤충들 먹으라고 만들어진 젤리지 달팽이들 먹으라고 만들어진 건 아니라서 달팽이들한테 가장 최적의 식품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게다가 좀 당분이 많기 때문에 달팽이들의 주식으로 보긴 어렵고 어쩌다 가끔 불량식품 먹는 느낌으로 한 번쯤은 먹을 수 있다. 이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달팽이들이 당분을 먹어서 안 되지는 않죠. 과일도 조금 먹으니까. 그리고 과일 조금 먹는 거 정도는 나쁘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으로 주신다거나 일부러 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까밍이가 살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친구가 왜 엘리자벳 까밍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가 까밍이 사는 통인데 응가를 놓더라도 이렇게 색깔별로 분리해서 이쪽에는 칼슘 분필 먹고 싼 칼슘 응가를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얌전하게 싸놨어요. 한쪽 부분에. 그리고 또 이쪽에다가는 채소를 먹고 이파리를 먹고 싼 응가를 또 여기에다 이렇게 싸놨어요. 그래서 다른 달팽이들과 달리 분리를 해가지고 이쪽은 저쪽 응가를 딱 구석에다가만 짜서 집사가 딱 키운데요. 응가를 키우면 안 되죠. 치우기 좋게. 집사가 아주 치우기 좋게 이렇게 집사를 배려하면서 얌전하게 응가를 하는 그런 멋진 달팽이입니다. 역시 엘리자벳 까밍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 초록색은 이건 뭔가요? 또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저께 상추 같은 종류를 이만큼 넣어줬는데 이제 먹고 남은 잔해입니다. 이제 이런 건 치워줘야겠지요. 조금 하루 이틀 뒀다가 치운다고 해서 큰일 나지는 않는데 더 많이 두면 여름이잖아요. 여름철에는 벌레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얼른 얼른 먹고 남은 거는 치워줘야겠죠. 그래도 많이 넣어줬는데 잘 먹었네요. 요즘은 제일 잘 먹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또 시간을 좀 잘못 맞췄어요. 까밍이가 지금은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자다가 좀 시끄러운 소리에 깨서 이게 뭐지? 좀 이러고 있고요. 자다 일어났는데 달콤한 냄새가 나네. 킁킁킁킁 좀 이러고 있네요. 과연 까밍이는 이 젤리를 먹을까요? 물론 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냄새를 맡으면서 젤리에 관심을 보이는 까밍이입니다. 요즘 정말 정말 잘 자라고 있죠. 어우 패각이? 어우 말도 못해요. 굉장히 커졌어요. 또 이렇게 보니까 별로 크다는 느낌이 안 나는데 한번 각도를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보세요. 까밍이가 이렇게 자랐어요. 전에는 이 부분뿐이 없었죠.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정도 부분 까밍이는 올해 2월달에 왔네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집에 온 지도 이제 4개월 아직 4개월 만 4개월은 안 됐고요. 2월에 왔는데 한 2월 말쯤 2월 중순 뭐 그쯤 왔으니까 좀 있으면 곧 4개월 되네요. 처음 왔을 때는 이 부분뿐이 없었던 친구인데 여기 이 부분 있죠? 이만큼 이만큼은 정말 최근 한 달 사이에 생긴 부분이에요. 진짜 엄청 커졌어요. 잘하면은 우리 까밍이가 나중에는 우리 집에서 제일 큰 달팽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우리 까밍이는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젤리를 쳐다보는데 얘가 먹는 데는 좀 한참 시간이 걸려요. 새퐁이와 달퐁이는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죠. 특히 새퐁이는 눈을 뜨자마자 바로 식사를 하는 그런 엄청난 식욕을 자랑한다면 까밍이는 먹기는 많이 먹는데 처음에는 좀 뜸을 드립니다. 식사기도도 하고 먹을 거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명상도 하고 뭐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다가 한참의 시간이 그르면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음식이 입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지칠 줄을 몰라요. 계속 먹는데 처음에 먹기까지가 한참 걸리는 친구죠. 어쨌든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네요. 역시 엘리자베스 까밍입니다. 자 우리의 엘리자베스 까밍 먹다가 좀 때가 되면 좀 빼주겠습니다. 먹다 뺐으면 좀 안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당분을 또 먹는 게 달팽이들한테 아주 썩 좋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물론 달팽이들은 기본적으로 잡식성이에요. 다들 아시죠? 이 친구들이 채식만 하는 그런 초식동물도 아니고 또 고기만 먹는 육식동물도 아니고 딱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잡식동물이라 물론 당분도 좀 먹어도 큰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팽이들이 당분을 아주 많이 먹도록 그렇게 또 되어 있는 과일을 주식으로 하는 동물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먹는 걸 보니까 네 좋아서 먹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저께 채소를 정말 많이 줬기 때문에 뭐 배가 고프지는 않는 것 같고 까밍이가 음식을 거의 남기지 않는데 이 정도면 까밍이 따는 정말 많이 남긴 거예요. 얘는 얼마를 주, 양을 얼마를 주더라도 그냥 차려준 건 다 먹습니다. 그건 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저도 막 먹는 거를 막 찾아 먹지는 않지만 일단 앞에 차려져 있으면은 좀 다 먹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야지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음식을 갖다가 다 먹어야지 아 오늘의 미션을 컴플릿했다 막 이래 가면서 미션 수행 완료 막 이러면서 엄마가 차려주신 걸 다 먹었어 이러기도 하고 좀 그런데 우리 까밍이가 절 닮아서 그런지 눈앞에 있는 음식은 일단 한 번 먹었다 하면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다 먹는데 분명히 저 젤리도 다 먹을 거예요. 아무래도 좀 적당한 시점에서 빼줘야겠죠. 뭐 까밍이가 울어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또 줘도 되긴 하겠지만 굳이 굳이 달팽이들한테 젤리를 주지는 마세요.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쯤은 줘볼까 뭐 이러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 달팽이 집사가 줬으니까 나도 사서 줘야지 이러시면서 사시지는 마세요. 아까 한 얘긴데 이제 또 드렸어요. 왜냐하면 걱정이 돼서요. 정말로 이거 일부러 이 영상 보시고 영상의 썸네이라고 제목만 보시고 달팽이한테 곤충젤리 좋다면서요. 이러시는 분 계실까봐 주변에 그러신 분이 있으시면 말려주세요. 네 굳이 주지는 마시라고 그런데 한 번쯤은 뭐 줘볼 만도 하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사실 조금 막 아주 바람직한 음식만 먹지는 않죠. 하기는 좀 몸에 나쁜 게 더 맛이 있긴 하죠. 그래서 가끔씩 뭐 그런 이런 것도 사 먹고 그리고 가끔씩 먹지 말라는 것도 한 번쯤 먹고 뭐 이렇듯이 달팽이들한테도 또 그런 시간이 한 번쯤은 있는 것도 재밌겠죠. 까밍아 맛있니? 오 이건 또 채소 먹을 때나 뭐 다른 뭐 이렇게 뭐랄까 감마루스 랩터민 이런 종류 먹을 때랑 두부 먹을 때랑 또 또 완전히 완전히 또 다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좀 다른 종류의 음식 먹을 때 그 느껴지는 그런 느낌하고 또 많이 다르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근대 예 채소 근대요. 근대 이파리를 먹이면서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또 근대를 먹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 상추를 먹을 때 또 상추 먹는 때 느낌 막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달팽이들이 보내주는 그런 그 뭐랄까 제스처라고 해야 될까요? 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종류의 느낌 같은 게 약간씩 다른데 젤리 먹을 때는 젤리만의 느낌이 있긴 하네요. 아참 그리고 또 걱정이 돼서요. 제가 오늘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곤충젤리요. 곤충젤리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이 젤리가 지금 딱 봐도 곤충들 전용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드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또 색깔이 정말 정말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먹는 젤리처럼 생겨서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 안 계시거나 그럴 때 와 맛있겠다. 젤리다. 막 이러면서 또 혹시나 먹지 않을까. 저 지금 그 까밍이 주느라고 하나 까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아주 들척지근한 맛이 납니다. 근데 사람 먹지 말라고 해서 맛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꽤나 단맛이 날 것 같고요. 여기에 인공향, 인공색소. 이거 다 인공색소입니다. 인공색소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곤충들이 먹기해야 뭐 좀 인공색소, 인공향 조금 먹어도 괜찮지만 사람이 먹으면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이 젤리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색깔이 예쁘고 아무리 향이 달콤한 향이 나더라도 사람은 이 젤리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잔소리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이래저래 잔소리를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젤리 하나 터졌네요. 아이고 이건 터졌다. 이건 버려야겠어요. 자 이제 우리 까밍이 얼마나 먹었는지 볼까. 네 조금조금 이렇게 갉아 먹었네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큼씩 갉아 먹었는데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쯤 재미삼아 맛을 보는 그런 용도로 한 번 줘봤고요. 일부러 사줄 생각은 이제 없고 또 다시 두 번 줄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까밍이도 뭐 그렇게까지 맛있어 하는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게 정말 맛있다면 까밍이의 눈이 아래로 이렇게 축 쳐졌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여기서 눈이라고 하면 더듬이. 예 저 시각 더듬이. 이 첫 번째 더듬이를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달팽이가 정말 맛있는 거 먹을 때 내 눈자로 이 눈 더듬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호박을 지금 까밍이에게 줘봤어요. 애호박은 우리 집 달팽이들이 거의 밥처럼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은 쌀밥처럼 먹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제일 흔히 먹는 애호박을 줘봤는데요. 확실히 아까랑 눈자루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네. 눈자루가 아까랑은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팽이들은 눈자루를 통해서 자신의 기분이나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맛있다 이런 거를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랩터민도 이렇게 하나 넣어줘봤습니다. 애호박 플레이트 위에 랩터민 제가 달팽이들한테 가장 고급스럽게 차려줄 때 차려주는 밥상이죠. 물론 저보다 더 달팽이를 더 잘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사실 저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달팽이들한테 매일매일 아주 예쁘게 정말 음식을 다양하게 플레이팅해서 차려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달팽이들이 사는 집안을 아주 멋지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뭐 조개 껍데기, 가리비 껍데기, 소라 껍데기 이런 거 넣어주시면서 또 풀도 넣어주시고 나무 토막 이런 거 넣어주시고 은신척 아주 멋지게 꾸며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에 비하면 저는 조금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달팽이를 키우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바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집사가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달팽이를 키우는 방법 그러면서도 달팽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한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호박 진짜 맛있나봐요. 지금 아주 까밍이가 애호박을 먹고 있어요. 아까 그 젤리는 그냥 호기심에 호기심에 그냥 이건 뭐지? 과일인가? 이제 이러면서 좀 맛을 본 정도라면 애호박은 이제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하네요. 오늘은 랩터민도 안 먹고 애호박만 주로 먹는 걸 보니까 애호박이 조금 고팠나 봅니다. 하긴 우리도 예를 들면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거 먹더라도 또 밥을 먹으면은 오히려 그런 음식 먹다가 밥을 먹으면은 뭔가 속도 편안하고 기분도 오히려 더 편안해지고 그렇잖아요. 집밥을 엄마가 차려주신 집밥 먹으면 조금 그런 느낌인가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왕 차려줬으니까 담마루스도 조금 손으로 화면 가려서 죄송해요. 담마루스도 한번 줘볼게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단백질도 먹어야지. 근데? 아 그래도 애호박이야? 오늘은 애호박이랍니다. 오늘은 더듬이가 또 위로 바짝 써네요. 위로 바짝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랑은 조금 표정이 또 달라진 게 보이시죠? 또 이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이 음식을 줄 때만 요거 이제 요 먹이를 줄 때만 요 표정을 짓는다 뭐 요런 것도 있긴 하지만 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요렇게 달라지기도 하는데 또 어느 날은 간마루스만 먼저 먹고 뭐 그러더니 아 오늘은 오늘 까밍이는 무조건 애호박입니다. 딴 거 다 필요 없대요. 애호박 애호박 자 그리고 또 이제 계속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이건 무엇이냐 지금 배발에 저 달린 건 무엇이냐 그랬는데 아 예 저거는 응가입니다. 까밍이의 응가입니다. 어저께 많이 먹은 상추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전에 싸긴 쌌는데 이게 아직 배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달팽이들의 응가는 정말 깨끗하죠. 냄새도 나지 않고 만약에 달팽이 응가에서 좀 냄새가 난다면 조금 그거는 좀 별로 좋은 징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조금 싼 다음에 달팽이가 응가를 싼 다음에 그 다음에 부패가 조금 빨리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응가는 어쨌든 간에 냄새가 안 난다 하더라도 잽싸게 빨리 치워줘야겠죠. 자 오늘 까밍이는 애호박에 꽂혀서 지금 간마루스하고 랩터민은 제쳐두고 여기 간마루스인 거 다 아시죠. 새우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랩터민 이거 이거 다 지금 제쳐두고 있고요. 무조건 애호박이랍니다. 그럼 까밍이에게 그냥 애호박 마저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먹으라고 또 인사를 해주고 이제는 뚜껑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까밍이 그리고 지금 이 통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투명한 통이라 빛이 다 통과하니까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이제 어두운 곳으로 옮겨주고자 합니다. 잘 먹을 것 같네요. 설마 이 큰 애호박 다 먹으려고? 어 모르겠어요. 저것도 한 반쯤 먹으면 좀 빼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좀 큰 거 줬는데 촬영한다고 이제 큰 거 줬는데 다 먹을까 걱정되네. 너 이거 다 먹으면 배 터져?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네 곤충젤리에 관한 영상이었고요. 당연히 곤충젤리가 없으신 분 절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쯤 달아보고 싶은 주제여서 달아봤습니다. 아 댓글이요. 댓글에 제가 댓글에 답을 다 이렇게 달아드리고 싶은데 요즘 조금 댓글에 답을 다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죠. 어떤 분은 근데 한 하루 정도 지나니까 그냥 지워버리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지우지 마세요.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며칠 걸리더라도 제가 나중에 꼭 다 읽고 네. 하트 이렇게 눌러드릴게요. 댓글 지우지 마시고 한 며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또 집에서 키우시는 달팽이들한테 또 뭐랄까 좀 특별한 그런 음식을 좀 차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곤충젤리 있으시면은 한 번쯤 조금 줘보시는 건 좋고 네. 일부러 사주지는 마시고요. 계속 같은 잔소리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네. 달팽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네. 요거는 에필로그 영상입니다. 오늘 본 영상이 굉장히 길었는데 거기에다가 에필로그까지 덧붙이네요. 도대체 영상을 얼마나 길게 만들 생각입니까? 탈팽이 집사님. 네. 아무튼 간에 이제 저는 촬영 다 이제 접고 방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사모가 옆에서 소리도 없이 이렇게 맛있게 젤리를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도 좀 그렇잖아요. 좀 달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또 이렇게 짭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마다 또 간식도 취향이 다른데 사모는 좀 달콤한 걸 좋아하는 편인가 봐요. 까밍이는 단 것보다는 채소맛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채소맛? 채소맛은 도대체 어떤 맛이죠?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사모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복스럽게 젤리를 먹고 있어서 또 이 장면 안 보여드리면은 조금 아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또 에필로그로 사모가 젤리 먹는 모습을 곤충젤리요? 네. 젤리 먹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아 참 또 우려의 말씀 하나 더 드린다면요 곤충젤리 잘 먹는다고 해서 사람 먹는 제리포 같은 거 있죠? 이런 젤리 주시면 안돼요. 안돼. 그건 진짜 안돼요. 그건 절대 주시면 안돼요. 곤충젤리만 가끔 줘도 된다. 이거 오늘의 핵심 포인트 일부러 줄 필요는 없지만 집에 있다면 곤충젤리 조금 줘도 된다. 네. 이거입니다. 어쨌든 사모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사모야 잘 먹고 잘 자라자. 사모 파이팅!